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베푸 가는 날. 오늘의 주인공을 잘 못하는 날. 헬스파. 온첸. 슈우. 급하게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잘못하는 바람에 택시를 타는 상황이 생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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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을 하러. 이렇게 사는 곳에서. 네. 오... 이곳은 널 원하는 문구가. 음. 우선 유일한. 우선 유일한 구역은? 네. 우선 유일한 구역은? 네. 우선 유일한 구역이 있는 구역이. 우선 유일한 구역이 있는 구역이 있는 구역이 있어. 네. 우선 유일한 구역이 있어. OK, see you later. 근데 너무 뜨거웠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아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나 잘 것 같습니다. 뭐지라고 하는데 아이고, 돈 아까워라. 아쉬웠던 우리는 점심이라도 먹고 가기로 했죠. 배프에서 가장 유명한 지옥 원천 7개를 돌아봤습니다. 이거야. 이거야. 짜잔! 우미 지고쿠. 우미 means ocean. 우미 지고쿠. 스프링. 뭐지? 뜨거운 물에서 족욕을 체험하는 것도 있었죠. 하아! 아까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 좀. 우미 지고쿠. 어! 우미 지고쿠. 우미 지고쿠. 아... 네, 이건 2시의 알 수 없어요. 진지어 뱅지어? 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스탠드! 이. 온이시... 노유 간에르기 쭈욱 큰 물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물을 마셔봅시다 이거 마셔봅시다 왜 이렇게 볼까 왜 이렇게 볼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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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는 스툴피 나는 스툴피 네, 스툴피 스툴피 네, 스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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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옥이라고 불리는 간헐천이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분출되질 않더라구요 결국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7개 온천돌기 성공했습니다 스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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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위해 엄청 큰 욕실이 있는 호텔을 예약했죠 아내를 위해 엄청 큰 욕실이 있는 호텔을 예약했죠 그 후에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전 그 후엔 카페에 들리었죠 어디선가 음식냄새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음식냄새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음식냄새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음식냄새가 났습니다. 온통 일본어로 되어있어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현대문명의 힘을 좀 빌렸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야식을 먹기로 했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야식을 먹기로 했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야식을 먹기로 했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뭐지? 우리 학교 muitas 가진 일상에서 가는 듯? 당신의 노인은 혹은 좀 다른 맛이야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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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 나 돌아갈 것 같다 비 contrast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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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그건 잘못된다. 바로 바텀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 바텀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 어디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는 둘이서 즐거운 사우나를 즐겼죠. 이렇게 마지막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집에 가기 너무 싫은 만큼 화창했죠. 이렇게 우리의 짧은 여행이 끝이 났네요. 아내가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겠죠?